LL N.O. Joe, hit me, baby PUSH IT OUT, GIRL ARCH YOUR BACK From Seven Jeans, it's fitting like bubble wrap Plus, they low on your hips You there, let me grip That thing you do, keep me brick 안녕하세요 담요울 역할을 맡은 배수지입니다 저도 대본을 봤을 때 반인반수라는 소재가 너무 저는 좋아서 저도 이 드라마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반인반수가 아니라는 거에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많은 선배님들과 좋은 멋진 작가님 그리고 PD님, 감독님 함께하면서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잘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4월 8일 첫 방송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웃기세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되게 항상 재밌으셔서 지치지 않고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웃김 말고 다른 매력은 있나요? 네 혹시나 해서 아, 많죠 일단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고요 주변 분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 네 잘 챙겨주시는 매력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